네 강프로입니다. 자 FST 보겠습니다. FST 오늘 2.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표현상으로는 그래요. 반도체 파생종목이라고 부릅니다. 효성중고급,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가온전선, 전기전선관련주 이쪽입니다. 변압기까지 해서 이쪽에 있는 종목을 반도체 파생종목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한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반도체 시대가 왔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전기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북한도 아닌 미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전기공사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 용량이 높은 변압기 그리고 미국에서는 변압기를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수출하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A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반도체 시세에 연동돼서 반도체 종목군의 시세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쪽 전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끝입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된 그 시세는요. 아직까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앞으로 나빠집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덜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른 종목군들이 있죠. 퀄컴이나 TSMC 그것도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군들 거기는 다 실적이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그건 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 시장처럼 메모리 반도체 단으로 넘어오면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ST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반도체 종목군에 있긴 하지만 HBM 관련주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번에 고가를 돌파하는 첫 번째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내용만 보자면 뭐가 보입니까? 그쵸? 고가 한번 만들고 그리고 또 한번 만들고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떨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죠. 그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온다는 건 전형적인 고가 신호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요. 가격이 먼저 뜨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선반영시키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실적이 좋은 게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라가는 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요점을 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즉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그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실제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숫자를 찍어야 돼요. 숫자를. 여기서는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냉정해지지 못하고 어? 실적 좋네? 앞으로도 좋겠지? 즉 실적 대비해서 주가 저평가됐네? 이런 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격적인 전략을 세우자. 그게 핵심이에요. FST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해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중급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 증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물론 FST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엮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도체 회사죠. 비메모리단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FST가. 자 여기서 FST의 지배구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장영식 15% 그리고 밑에 삼성전자 7%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에서 지분 인수를 했어요. 비슷한 기업 있죠. 레인보우 로고틱스. 그렇죠. 왜 이걸 할까요. EUV 펠리클 공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수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 수위를 높이는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가 FST에서 보유하고 있는 EUV 펠리클입니다. 자 그리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다가 지금 짓고 있죠. 그렇죠.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짓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야기하기를 같이 나가겠다. 그렇죠. 관계 회사들 벤더들 같이 나가겠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FST의 지분을 7%나 가지고 있네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인수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변동성이 터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잘못 팔면 다시 잡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적 기반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FST의 실적은 지금 보잖아요. 적자에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적자 기업을 삼성전자가 샀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보는 주식하는데 실적 보고 저평가 종목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프로티비나 그런 데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하시고 그런 종목군들을 기준해서 우리가 기술력 위주로 봐야 되는데 이 기술력에 대한 건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누구나 공통적인 사항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하자. 가격대.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격대를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파생된 종목들. 대한전선입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 즉 선반영하는 첫 번째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그렇죠. 2주가 되기 전에 2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했고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매소했는데 7.19%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합니다. 정확하게 있죠. 대한전선. 대한전선. 그렇죠. 밑에 일진전기도 있죠. 일진전기도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내용 보시면 반도체 파생된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추적관찰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싸게 잡지 않는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붙고 그리고 매도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반복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 2% 1% 13% 이렇게 수익을 내지만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 보잖아요. 뭐 재룡산업.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보면 단기간에 35%씩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군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시장감의 수 8시 52분 창 시작 전에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신고가. 왜?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군을 매매해야 되는지는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신고가 구간 즉 선반영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선반영하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FST는 어떻습니까? 선반영의 초입구간에 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와요?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실적이 개선되기 전에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누가 봐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추세도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딱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FST도 추가적인 모멘텀, 즉 상승에 대한 근거, 호재거리를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구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런 내용,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내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던 여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요.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내용 보시면 제가 3일째 매수를 했는데 이거 분봉으로 돌려보면요. 오늘 제가 시가에 공략하고 매수를 또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 또 매수했죠. 근데 오늘 종가에 추가적으로 생성세가 나왔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FST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이유, 근거, 모멘텀, 호재거리 이런 부분을 왜 가지고 있다고요? 아직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좋아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채워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러면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FST에 대한 타점을 함께 종합적으로 잡아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내가 어떤 구간에 잡아야 되는지 그 가격에 대한 부분.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2주 안에 수익전환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매 실패한 겁니다.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이 구간에 최소한 내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안 하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가격 반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봐야 돼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전혀 안 하고 매매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2주 안에는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 되고 최소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만 져야 되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FST의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을 기반해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고요. 그 구간에서 FST에 대한 상황도 좋아질 수 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 F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FST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FST는 신고가 종목이다. 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좋아지는 내용보다 가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